과민성 장증후군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만 아직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 쌀과 토종 유산균으로 만든 쌀 유산 발효물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 배에 가스가 많이 차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0명 중 1명꼴로 경험한다는 과민성 장증후군입니다. 평소 요구르트, 유산균을 챙겨 먹지만 별 효과가 없었는데 쌀을 발효시켜 만든 음료를 먹고는 속이 편해졌습니다. 가스가 차는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기름진 음식이나 이런 걸 먹었을 때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쌀과 된장에서 추출한 토종 유산균으로 만든 쌀 유산 발효물, 쌀 요구르트 덕분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효능이 입증된 이후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달간 임상 실험을 진행한 결과 복부 팽망감 정도는 2.3배 감소하고 장내 유익균은 1.5배 증가하며 개선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생제를 한 2주 정도 써서 조절을 해왔는데 항생제 부재경이나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으면 아주 좋죠. 농촌진흥청은 산업체와 기술 이전을 체결하고 기능성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식품뿐만 아니라 개별 인정형과 같은 기능성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추가 연구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식량 자원이던 쌀이 기능성을 갖춘 건강산업 소재로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